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민심 100% 전국민 공개토론 방식으로 당의 대변인단에 합류하였지만 이제는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 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직권여당 국민의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젊은이들의 환호와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과연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정권교체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직권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가짜보수, 보수참칭, 보수호소인이라는 멸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동안에 당내 구성원들은 저항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버렸습니다. 민심 100%를 던져버리고 당심 100%를 선택했던 당대표 경선 결과로 인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제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던져버린 국민의힘을 선거를 통해 직접 심판하고자 나섰습니다. 보궐선거의 참패는 향후 총선에서 다가올 무서운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당에 대해 비판을 하면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오히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면서 비판자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당에는 적극적으로 권력자만을 쫓는 기회주의자들과 살아있는 권력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 독과점 정치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당 독과점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서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당당히 향하겠습니다.